이거 아니죠? 뽕발라 팀의 신성 씨. 데뷔 11년차 현역 스트로트 가수입니다. 이게 말이 돼? 와... 진짜 이거 아닌데? 어쩌다 신성 씨는 최약체로 지목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막아야 돼! 신성 씨가 최약체로 선정된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좀 진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해? 다들 난리인가 봐. 신성 씨가 최약체로 지목된 이유는요. 앞선 경연에서 너무나 역대급 무대들을 보여줘서 더 이상 본인을 뛰어넘을 무대가 없을 것이다. 워낙 레전드 무대가 많았어. 맞아요. 이제 한 번 주춤하실 때가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갑니다. 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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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봐봐. 이게... 이럴 줄 알았네. 이럴 줄 알았어. 진짜야? 네! 아, 이런 머리 아파지. 이러면 에이스전 되는 거라고. 이러면 에이스전 되는 거지, 에이스전이야. 이거 에이스전이네.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2, 3위라고 생각하는 딱 가장 강력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악체전을 확 올려버리면 1등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신성이가 조금 약간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신성이가 지금. 지금 살짝 화가 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예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목 당해왔는데. 아직도 무섭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죽어보십시오. 아, 진짜. 신성 씨가 준비한 곡, 가슴 아프게입니다. 신성 씨가 준비한 곡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스의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외처럼 부동에서 떠나가는 연락산에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글맥이 글맥이 있도 내 마음같이 몸에 휘어운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무대 중에 제일 좋아. 잘못 골랐다, 이거. 트로파이브가. 우리 팀이 잘못했네. 트로파이브! 우리 팀이 한번 보셨어요. 잘한다, 이 팀이 우리 팀이 연결하러 가슴 아프게 아, 좀 더 세졌네. 나 헐투고 떠나지않았을 것을 아득히 바다 멀리 떠나게 워낙한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그래기도 내 마음같이 멍매 쉬어 운다 멍매 쉬어 운다 운다 아, 달라 이야 그냥 공도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공도 없이 레벨도 레벨이지만 그럼 최약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드렌나와거든요 너무 좋아한다 신승 씨 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투표 시작합니다 연예인대표단 0점부터 10점까지 국민대표단은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죠 시작합니다 나 처음 줬어요 레벨 차이가 너무 나 4점 씨를 봤어 노래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 잘해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신성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해 진짜 잘해 잘해 진짜 노래 잘해 맛있게 해 항상 매번 이렇게 좀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지겨울 만도 하거든요 근데 신성 씨는 지겹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와, 음정 표현과 감정 표현 아까 그리고 2절에 안 자의 볼륨 조절하는 거 보셨어요? 마이크 조절까지? 안 하실 것이 지금까지 신성 씨 무대 중에 가장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감사합니다.